안녕하세요 2024년 충남 유특 임용고시 최종 합격하게 된 김경익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합격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운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 생활과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고 정말 운이 좋게도 초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도 별로 없었고 서진 선생님 커리만 따라가기에 급급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저는 항상 난 어차피 붙을 듯 이렇게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1차 컷 플러스 7점에서 75점 받았고 그리고 2차까지 합쳐서 최종 컷은 0.8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합격수기를 보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부족한 저도 붙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신 선생님들은 꼭 붙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제가 이렇게 심어드리고 싶어서 합격수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공부법에 맞는 선생님이 한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1차 준비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시작을 느리게 했어요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작년 2월 달에 첫 시험이 있었죠 한국사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 시작이어서 그때 엄청 고생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미리미리 한국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2월 중순에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제 밀린 강의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인강으로 강의를 들었고 5월부터 6월은 또 교생실습 나간다고 한 달을 또 날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월부터 노량진으로 직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된 공부는 7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특학을 말씀드릴 건데 특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진쌤의 커리만 따라간다면 진짜 특학은 만점도 받을 수 있을 만점은 조금 힘들고 운이 따라준다면 만점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1, 3월에는 기본이론을 진행하고 3, 4월에는 기출분석 그리고 5, 6월에 강론 심화 7, 8월에 기출변형 및 강론 문풀 9에서 11월은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부터 기본이론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5월까지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실 특학은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겹치는 내용도 많아서 듣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좀 수월했고 처음에는 기본이론은 암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좀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은 교생을 나가고 이제 6월에서 7월 기출분석과 강론 심화 이렇게 3월에서 6월 커리를 6월에서 7월 한 달 동안 몰아서 들었는데요 교생을 다녀오고 나 하니까 정말 밀린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2배속으로 들으며 이전에 들었던 기본이론 내용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때도 암기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 이전에 기본이론이 훑어본다는 느낌이었다면 기출분석과 강론 심화는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목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부터 또 학교 방학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는 남들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강으로 강의를 바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 하루는 직강을 듣고 그 수업을 바탕으로 암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브노트를 적극 활용했는데 이게 앞서 말씀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서브노트를 너무 맹신하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엔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서브노트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닌 여러 개의 서브노트를 좀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도 본인에 맞는 서브노트를 찾으신다면 서브노트만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서브노트 중 하나를 골라서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브노트는 제가 직접 작성한 적은 없고요 그냥 주변 선생님들이 주신 서브노트 여러 개 이렇게 찾아서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풀러 가실 텐데요 모의고사도 저는 직강으로 들었고 모의고사는 2주에 한 번 또 진행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저도 불이 붙었죠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또 초수 선생님이 계셔서 같이 인출표를 만들고 그 인출표를 토대로 모든 내용을 이제 구두인출로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정서행동장애 이거 하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 암기만이 살 길이어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하루에 특학 전부 그리고 다음날에 인류 전부 이렇게 인출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주에 한 번 보는 모의고사는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알려주는 좋은 시간이었고 모의고사를 본 다음날은 암기 인출을 하기보다는 헷갈렸거나 틀린 문제 아니면 찍어서 맞춘 문제 그렇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모의고사를 보시면 점수가 아마 참담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와요 그때 그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이니까 그때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유아인데요 사실 인류는 제가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특학이야 이제 학교에서도 배웠던 내용이니까 조금은 익숙한 단어들이 많고 거부감이 없었지만 일반 유아는 저는 특히 더 공부가 하기 싫었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일반 유아 강의는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을 했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 발달 그거 절반 정도 듣고 강의는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월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가 9월에 이제 모의고사를 지수쿨에서 딱 보니까 정말 저는 엄청 참담했거든요 뒤에서 한 1, 2등? 그래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무작정 서브노트 여러 개를 구하고 그중에 저한테 맞는 걸 하나 찾아서 그냥 단순 암기를 시작을 했어요 청킹이라고 이제 앞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는 방법으로 무작정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도 되지 않고 처음에는 암기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미루신 선생님들도 저처럼 이렇게 이 악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뭐 강의 같은 것도 듣지 않았는데 무작정 암기를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기출 문제도 풀다 보면 그렇게 신기하게 점점 암기가 되었고 이해도 조금씩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또한 인출표를 제가 만들어서 인출표를 토대로 구두 인출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1월 모의고사 때 이제 서진쌤만 강의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지스쿨 키즈쌤도 이렇게 풀이를 해주셔요 일반 유아 문제를 그때 저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조금 이제 혼자만 일반 유아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서브노톨 제가 또 이건 하나만 봤거든요 일반 유아는 근데 처음 보는 내용도 막 나오길래 오 이거는 뭐지? 나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했는데 풀이를 정말 깔끔하게 해주셔서 이제 그거를 듣고 복습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에 실제 1차 시험에서 키즈쌤이 내신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일반 유아 진짜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되고요 전 진짜 미루고 미루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요즘 1차 시험은 일반 유아 비중이 거의 높은 추세여서 네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논술은 저는 교육과정 A, B랑 크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따로 준비하지는 않고 9월에 모의고사를 시작하면 논술도 해요 그때 처음 써보기 시작했는데 학원에서 논술 그 답안지를 첨삭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가 부족한 부분만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술은 사실 서론 본론 결론 이틀에만 맞게 쓸 수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맞춤법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맞춤법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논술을 거의 다 맞게 쓴 것 같은데 점수가 조금 나간 거 보니까 아마 맞춤법에서 좀 나가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 특수교육법인데요 장특법도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특학을 공부하면서 각 영역별로 공부할 때 이제 영역이 들어가면 제일 위에 예를 들어서 정서행동장애의 정의 자폐성장애의 정의 DSM-5에서 정의한 정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정의들은 외웠고 그리고 기출에 자주 나오는 법이 몇 개 있어요 기출을 풀다 보면 눈에 보여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법 한 3개에서 5개 그리고 IEP 관련 법은 어차피 나중에 유치원 가시면 꼭 알아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특에 관련된 법은 다 보고 가시는 게 좋지만 만약 시간 쪽 여유가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저처럼 중요한 부분만 좀 암기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아특수교육인데요 유아특수교육도 정말 중요한 과목이죠 근데 저는 여름 정도에 여름 정도에 이제 서진쌤이 유아특수교육 강의를 올려주셔요 그때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봤고 유아특수교육 또한 다른 분께서 공유해 주신 서브노트를 활용하여 기출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기출을 풀다 보면 아 이거 유특에 나올 만하다 아 이건 안 나오겠다 하면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올 만한 것들만 외우고 안 나올 것 같은 거는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출도 유특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누리 과정인데요 누리 과정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고시송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걸 4월 정도부터 어딜 가나 계속 들었습니다 공부하러 갈 때 등교할 때 하교할 때 샤워할 때 그렇게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누리 과정은 자연스럽게 완벽히 암기가 돼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외워져서 노래를 부르시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1차 준비는 이 정도 했고요 2차 준비는 제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모의 수업을 하잖아요 재학생 때 저는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1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한 2주 뒤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스터디를 했고요 1차 점수 발표 당일날 이제 컷에서 7점이 높은 것을 보고 더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합격이 나온 날 스터디도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됐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다가 지스쿨에서 이제 무료 피드백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들어야지?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었는데 거의 혼날 정도의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7점 차이여도 뒤집힐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부랴부랴 2차 2주 전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면접 3문제 그리고 모의 수업 3문제 정도 진행을 하였고 합격하신 선생님들한테도 피드백을 받아보고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 그리고 2차를 같이 준비했던 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았고 스터디는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1차 결과가 나온 뒤에는 스터디는 저는 그렇게 큰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혼자 준비를 하고 피드백만 여러 선생님들께 받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점수가 플러스 0.8점으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9명 중 7등으로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은 1차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정도만 열심히 노시고 그 다음엔 진짜 준비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저... 이 왜 자꾸...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합격수기를 적다 보니까 저는 정말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에 순공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9월 이후부터는 이제 암기 4시간, 인출 3시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꼭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족한 저도 합격을 했으니까 제 합격수기를 보시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모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뻔한 말이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확실하지 않은 결과를 향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일이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과감하게 노시고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시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념